크리스탈 정의 스펠링은? 나의 영문 크리스탈 정의 스펠링은? 어... K-R-Y-S-T-A-R 아 L... 맞네... 어떻게 알았지? 그건 알지 아니... 시가 아닌 건 알지 얼마 전에도 우리 얘기했었잖아 오... 맞았네? 하나 오케이 내가 FX로 데뷔한 거는 알고 있잖아요 아 그렇지 데뷔곡은? 나 알았는데 기회는 한 번뿐이야 왜 다 마스크 속에 있는 거야? 누군가는 입모양을 좀 보고 싶었는데 아 모르겠어요 데뷔곡은 라차타입니다 아 그래 알아요? 알지 아 저 다 알아요? 어 알아 다음 질문 경찰 수업에서 내가 맡은 배역의 이름 알까요? 자 1번 김강희 2번 2강희 3번 5강희 33.3% 이거 못 맞힐걸? 3번 5강희 4강희 진짜요? 어 왜? 어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3번 5강희 3번 5강희 정답입니다 오 아 이걸 왜 맞히는 거야 수정이 생일은? 수정이 생일이 10월 7월 8일 8일 10월 18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업 업 업 업 크 뭔가 숫자가 나 이거 힌트 안 줘야 돼 10월 24일? 어? 어떻게 알아? 본 적 있죠? 내가 얘기한 적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가까운데 우리 어머니 생일이 있거든 아 진짜로? 그 기억이 나 어? 우리 엄마랑 생일이 며칠 차이 안 나네? 아 이거 맞추다니 상품권 인생의 현나필인데 자 마지막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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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뭔데? 이거 얘기했었잖아 이거 아 잠깐만 아니겠어요? 어 너무 명확하게 그거라고 얘기를 했어 아 나 기억이 없어 그치 뭔데? 어? 아니야 뭐라고? 뭐 다시 크게 갈비 갈비찜 아 틀렸습니다 어? 갈비 갈비랑 갈비찜은 달라 오케이 오케이 틀린 걸로 아 갈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겠는데 자 일단 쉬운 걸로 시작하자 크레이즈러브에서 수학 1타 강사 노고짐의 아이큐는 몇일까? 이거 모른다고? 이거 모른다고? 이거를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대사로? 희나야 초반에 얘기했잖아 이거 모른다고? 이거 우리 포스터에도 써있어 네 포스터밖에 안 봤지? 아니 내 캐릭터 포스터에 이만하게 붙어있는데 여긴 없네 이걸 모른다 제일 쉬운데 195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195 다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190 어? 190이야? 하나 맞췄어 고탑 교육에 내가 채용하지 않은 강사는 1번 김차배 2번 공희철 3번 김희철 뭐? 김희철 쉽네 자 2개 맞췄어 자 이것도 쉽다 노고진 안티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어 성격과 관련된 나를 부르는 이 별명 뭘까? 많은데? 개첩화 너무 쉽네 내가 몇 개 맞췄었지? 4개 이제 동점이에요 아 개선을 잘못했네 일단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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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렸을 때 운동선수로 활동을 했었어 거짓말 이 얘기도 했었다 우리 아 진짜로? 우리 이 얘기를 했었어 우리 운동선수? 어 나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내가 이곳 선수로 활동을 했었어 내가 했던 운동 종목은 뭘까? 육상화 맞아? 맞다 기억났어 근데 오빠가 할만한게 육상이 육상 밖에 없어 무슨 뜻이야? 육상이라고 하는거야 너 그거 무슨 뜻이니? 아 뭔가 육상 아 내가 이겼다 일단 하나 더 해 내가 결성한 4인졸 옥밴드의 이름은? 모르지 하아 몰라 진짜 어 내가 졌네? 아 감사합니다 잘 가줄게요 네 저희 캡터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크레이즈러브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일이 계속해서 지금 전개될테니까요 많은 사람들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